2. 4. 4. 4. 5. 5. 5. 5. 치우고 살지? 그 밑에 왜 생선가게 있어? 거기 뭐? 반창가게.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? 낚아. 예쁘네. 귀신씨. 어딨어요? 범오일은 신령님이야. 신물인 것 같은데. 나 귀신 아니야. 집의 신이야. 집은 내 몸이나 마찬가지야. 도와줘. 이 팔찌가. 독립 도둑고양이가 흘리고 한 거예요. 이제 뭐하면 돼요? 니가 본 고양이를 알려주면 돼. 로또 1등 꼭 대기해줘요. 잡아! 야! 거기 서! 가! 형! els 으gasся 아멘